1년 전, 2004년 5월에 사우스 아프리카 최남단 케이프타운에 있는 희망봉을 다녀왔습니다 희망봉은 산뽕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케이프타운에 앞에 있는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이 희망봉의 이행 이름은 거센 곳이었습니다 그 케이프타운 앞에 있는 바다가 어찌 거센지 1488년 이전에는 어떤 배도 그 거센 곳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루톨로뮤 디아지라고 하는 선장이 내가 그것을 한번 돌파하여 성공하면 인도와 아시아를 세계에 알리고 이것이 우리 포르투갈의 큰 영광이 되리라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마침내 그곳을 지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인도와 아시아가 열리게 되고 문화가 교류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센 곳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희망봉이라고 부르게 됐답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그곳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 희망봉을 보면서 희망이란 거센 곳을 헤쳐가는 모험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희망이란 앞으로 올 새 시대에 대한 기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희망이 이루어진다고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지화는 적극적인 사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마치 땅 위에 길과 가도 같습니다 원래 길이란 없던 것인데 한 사람이 걸어가고 그 뒤를 이어 여러 사람이 걸어갈 때에 그곳이 길이 됩니다 희망적 사고는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열어줍니다 그와 반대로 절망적 사고를 가지면 모든 것이 다치게 됩니다 희망적 사고로 사느냐 절망적 사고로 사느냐 그 사고의 틀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희망적 사고는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사람이 꼭 불행하는 것 아닙니다 성공이 오히려 불행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행복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희망적 사고입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무엇인가를 묻고 찾고 싶어합니다 희망적 사고는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톨로뮤 디아지가 거센 곳을 정복한 이후 이 땅에 거센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탐험이요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바르톨로뮤 디아지 같은 탐험가가 필요합니다 신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새로운 발견, 새로운 발명, 새로운 생각이 이 시대의 탐험입니다 어려움을 물음 쓰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버전하는 것이 탐험입니다 저는 바둑을 뒤지는 않지만 바둑을 텔레비전에서 관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바둑 황제 조은현 구단이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바둑 하나밖에 모른다 만 다섯 살 때의 아버지 손에 이끌려 목포 유달 기원의 문턱을 넘었던 그날부터 환갑을 훨씬 넘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는 것은 바둑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인생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바둑밖에 몰랐지만 그 안에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경험했고 희망과 절망, 성공과 실패 음모와 배신까지도 경험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바둑 하나밖에 몰라도 정상에 오르면 모든 것이 통합니다 목사에게 은퇴란 목해 정상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만 28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만 70세가 된 2012년 10월에 목사 목해를 은퇴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목해뿐입니다 일생을 목해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해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경험했고 희망과 절망, 성공과 실패 음모와 배신을 체험했습니다 세상의 이치, 삶의 애환, 사람의 관계, 성공의 비결 모든 것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절망적으로 생각하면 실제 상황도 절망적으로 흘러갑니다 같은 조건, 같은 상황인데도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상황으로 바뀝니다 절망적 사고는 절망과 불행을 낳고 희망적 사고는 희망과 행복을 낳습니다 생각에 따라 운명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엽은 희망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엽의 짐승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소를 살라버렸습니다 거친 둘에서 난데없는 큰 바람이 불어와서 엽의 자녀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집을 덮쳐서 다 심남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엽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희망적 사고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추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하시오니 여호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엽은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 시작은 미야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엽의 친구 소아사람 빌다시 한 말입니다 엽에게 한 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엽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빌다스는 하나님 심판을 굳게 하지 않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과 형통의 법을 준다는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반문합니다 빌다시 엽에게 적용한 말은 바른 말이지만 그 적용은 적당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적당하지 않은 적용이 진리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였습니다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의 창대하리라 용어 자체는 진리의 말씀이나 빌다시 엽에게 적용한 이 내용은 좋은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이동준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 벽에 걸어두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회중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 세상 권세 죄악 권세입니다 악한 무리가 음부의 권세입니다 교회가 미약해도 음부의 권세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감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곳의 부임에서 24년 연여를 심호하신 우리 이동준 목사님이 오는 12월에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란 새로운 도전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전은 무엇입니까? 싸움을 건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현지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새롭게 또 도전해야 합니다 지글러는 사람이 목표를 가질 때 잠재능력을 일깨워주며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걸어간 꿈과 목표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긴장도 없고 흥분도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현실에 그대로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2조 500년 역사 가운데 태조 이성계로부터 고종 황제까지 26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제가 알고 있는 제4대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역대 왕 중에 세자 교육을 가장 짧게 받은 왕입니다 52일간 세자 교육을 받고 갑자기 아버지 태종을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원래 세자였던 장남 양령대군이 자기는 왕이 싫다고 물러나고 갑자기 충령대군이 세자가 됐습니다 52일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 태종이 또 큰아들 문제로 속이 상해서 나도 은퇴하겠다 그래가지고 왕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에게 왕이란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조 500년 가운데 가장 어린 세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2년간 세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연산군 경종입니다 경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소하고 연산군을 잘 알지요 그는 12년간 세자 수업을 받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격이 없다 하여 강등해서 우리는 연산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 된 후에 폭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폭군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좋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욱하고 폭군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건 발생하면 성품이 드러나는데 폭군 기질이 있는 사람 그것이 그냥 드러납니다 회의 때도 드러나고 가정에서 드러나고 회사에서도 드러나고 그래서 자기를 망치고 주변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상처를 줍니다 세종대왕의 능력은 희망적 사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도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태종이나 세조는 혁명을 일으켜 왕이 됐습니다 여사의 말로 하면 구태탈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왕에 대해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혁명의 일등공신들에게 후한상을 주고 후에 다 내쳤습니다 고향으로 보내기도 하고 귀향을 보내기도 하고 심할 때는 사약을 내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모두 일등공신들입니다 그런데 후한상을 주고 그렇게 내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등공신이라면서 나는 이 나라 일등공신이라고 새롭게 도전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도전입니다 모험입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자에게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법을 주십니다 여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함은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 시작이 미약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미약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에 그 시작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창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작이 거창한가 화려한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70대 초반에 박해란 목사가 목사의 딸이란 책명으로 고인이 된 자기 아버지 성경추석과 박윤선 목사님의 감추어 있던 내면을 그녀의 가족사를 통해 밝힘으로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한국인 목사로서 최초로 신구약 성경추석을 완관한 분으로 목사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제가 1960년대에 신학교를 다녔는데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이 나오기만 하면 바로 가서 샀습니다 그런 목사님을 그 딸이 목사의 딸이란 책을 통해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적으로 볼 때 독선적이고 무책임하게 가족을 돌보지 않는 나쁜 남편, 나쁜 아버지였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날 우리 시대의 모든 한국교회 목사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제 자신도 어쩌면 무책임하고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4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교회를 다시 개척하라고 한다면 독선적이고 나쁜 남편, 나쁜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또 그렇게 목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2012년 12월에 목회를 은퇴하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은퇴란 참 묘한 것입니다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은퇴하고 나니 그동안 움켜쥐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보였습니다 인생은 은퇴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됩니다 은퇴가 인생을 되돌리는 버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기에게는 오르는 긴만 있고 내려가는 길이 없는 줄로 착각합니다 우리 은감계는 그러지 않겠지만 시무 장로님들도 보면 은퇴장로님들은 은퇴했다고 하면서 아주 무신은 아니어도 그렇게 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도 곧 은퇴하는 걸 알고 은퇴장로님들을 대합니다 자기에게는 오르는 길만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비롯해서 서리 집사님도 이걸 알아야 돼요 아주 도전정신이 강한 그러니까 도전을 신앙적인 도전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자꾸 비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도 비판받는 때가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하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내가 잘못 올라왔어요 목해를 말 것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목해 정상만 바라보고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제일 마음 아픈 게 부모님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었지만 이해하시겠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프든지 장로님 아프면 금방 쫓아가는데 우리 어머니 아프다 가면 잘 안 갑니다 교회 일이 바쁘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항상 막말로 변한 너희 엄마 지금 죽는다 그래야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게 돌이켜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형제들도 돌보지 못했어요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도 별로 돌보지 못했어요 왜요? 교회 안에서 구제하든지 하면 또 그 알력이 생기고 복잡해요 그래서 밖으로는 잘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좀 문제 있더라도 좀 잘 돌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에는 내가 지고 있는 걸 넣으면 죽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넣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큰 희망의 출발점이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쥐고 있는 것이 가득해 있으면 새로운 것을 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씹는 대로 거둡니다 오늘 내가 거둔 것은 과거의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일 뿐입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악한 일을 생각하면 나쁜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벨기에 작가 모리스 마테르 링크가 백여 년 전에 쓴 동화 파랑새는 너무 유명합니다 이 링크가 이 동화 하나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느닷없이 꿈에 나타난 한 할머니가 자기 병든 딸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린 남매는 파랑새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숲에도 가보고 궁정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파랑새는 없었습니다 실망하여 집에 돌아오니 집에 추녀 끝에 그 행복에 파랑새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교회의 부흥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부흥의 파랑새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한 나머지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교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헬렌 켈러는 두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은 중앙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운전을 하는 분이라면 중앙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중앙선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중앙선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와 단임 목사 사이에도 중앙선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도 중앙선이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 사이에도 중앙선이 있습니다 집사와 집사 사이에도 중앙선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중앙선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중앙선을 서로 넘나들면 그 교회는 부흥될 수 없습니다 중앙선을 서로 넘나드는 부부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잘 타투셨습니다 이 도시 변두리에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사는 한 3, 40가구 되는 도시 변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네가 싸움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 영향을 받았는지 잘 타투셨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항상 우리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여기서 밝히기 부끄러운 손찍음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아내의 중앙선을 지켰습니다 다툼은 항상 일방적이었습니다 다툼 후에 저희 어머니는 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늘 이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아내의 중앙선을 지켰고 어머니의 중앙선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 어머니는 손찍음한 남편을 장로로 만들어 말려내는 보디가드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팔람매를 낳아서 장남은 목사로 내 아들은 장로로 막내 아들은 안수집사로 두 딸은 권사를 만들어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봉사케 하셨습니다 교회의 부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중앙선을 지키며 자기 맡은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도전할 때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이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어떤 결과에 연련하지 않고 과정을 주기 여기며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게 봉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중앙선을 잘 지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시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